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김호중 씨 구속영장 이 청구가 됐어요. 이 내용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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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김호중 씨가 어제 경찰 조사에서 좀 밝혔다는 내용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겁니다. 지금 화면에 잠하고 나가 있는데 경찰 진술에서 식당 등에서 소주 10잔이나 마셨다. 10잔이나 마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또 반응이 있어요. 소주 1잔 진술이 하루도 안 돼 진술 된 것도 유감이다. 이를 얘기했는데 이거 일단 이게 따져봐야 돼요. 음주 여부에 대해서 지금 사실 이 숫자 측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추정을 하는 건데 소주 10잔이라고 딱 얘기를 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도가 좀 있어 보입니까? 일단은 위험운전치상이라고 하는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전략으로 보이고요. 10잔 정도면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실무적으로 우리가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냈을 때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바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일단은 면허 취소 상태 0.08 이상이 됐을 때 이거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라고 보고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김호중 씨가 지금 17시간이나 지나서 나타났기 때문에 역산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것 자체가 검출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국과서에서 대사체라든지 감정이 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사고 직전에 사고 당시에 음주 상태였다는 것까지 입증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은 지금 음주운전이 아니라 위험운전치상으로 사실 우회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제 음주 측정 거부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음주 측정 거부 행위도 마찬가지로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실무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죄와 위험운전치상죄를 같이 기소를 합니다. 이런 거에서 아마 참고로 레퍼런스를 삼아서 지금 위험운전치상으로 가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한 방어로서 난 10잔 이상은 마시지 않았다. 술은 마신 것은 맞지만 그렇게 위험한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운전을 못하고 위험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소주 10잔 정도 이걸로 보이는 건데 일단 법적으로 좀 따져볼 문제가 있는데 다음 하나 더 볼까요? 지금 문제는 무슨 메모리칩도 있고 일단 보세요. 지금 김호중 씨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아까 영장상으로는요. 사고 미조치하고 도주치상 이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사고 미조치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그다음에 증거인멸 범인 높이 방조까지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집행 방해도 있고요. 증거인멸 교사도 있고 이런 게 남아있는데 지금 이게 워낙 그 이후에 많은이 나오니까 이렇게 지금 대략 7개 정도가 나와요. 이게 일부는 지금 적용이 됐고 이것까지 적용이 가능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정도로 지금 숫자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가운데요. 다음 좀 보겠습니다. 어제 상황을 좀 정리해보죠. 일단 보시면요. 어제 김호중 씨가 경찰에 출석할 때 많은 기자들이 기다렸어요. 뭔가 얘기를 할 줄 알고. 그런데 지하로 갔죠. 차량을 타는 지. 그리고 조사는요. 어제 오후 4시가 안 돼서 끝났어요. 그런데 바로 안 나옵니다. 6시간 정도를 그 안에서 그냥 있었다고 그래요. 이유는 취재진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모습 드러내기가 어렵다. 취재진들이 철수할 때까지 안 나간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결국은 취재진이 철수를 합니까? 밤을 새죠. 거기서. 그래서 밤에 10시. 밤 10시 40분에 나왔습니다. 경찰서 현관으로.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성실히 받겠습니다. 조사. 죄송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요. 어제 다른 게. 그 전에 다른 게 있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변화를 통해서 김보종 씨가 입장을 밝혔는데 팬들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는요. 아무리 봐도 조사 받으러 갈 때 통상 사과하잖아요. 정신을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자들 피해서 지하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마지못해서 기자들 앞에 쓴 것 같거든요. 박혜민 대중문화표문가 나와 계신데요. 아니 국민께 사과한다고 입장을 냈어요. 그 전에. 그런데 어제는 지하로 출석하고 조사 끝나고 6시간 동안 안 나오고 버티는 거예요. 이건 무슨 상황인 겁니까. 전형적으로 언행 불의실이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사과하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판을 깔아준 거잖아요.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사과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준 건데. 다들 많은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그렇게 사과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거쳐갔던 건데. 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라는 걸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6시간을 그 안에서 안 나오고 있었다. 보기 싫다는 거죠. 취재를 보기 싫다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변호인의 조언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된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악수였거든요. 오히려. 차라리 아주 프레임을 깨끗하게 잡고. 잘 갖춰진 옷을 입고. 앞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한다면. 이제서야 비로소 어쨌든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 앞에 일련의 과정들이 정상적이지 않았거든요. 계속 피했잖아요. 피하고 공연하고 늦게 입장을 내고. 그럼에도 또 이번에도 도피라. 숨어서 나오려고 했잖아요. 이 과정이 어떤 누구에게도 신뢰감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후에 하는 어떤 발언들도 신뢰를 얻지 못할 텐데. 왜 그랬나라는 거는 당사자와 변호인만 알겠죠. 지금 영상에 잠깐 모습이 비쳤는데. 어제 김호중 씨의 차림새를 놓고도 사실. 통상적으로 저런 큰 사회적인 무리가 있는 유명인 또는 연예인들이 어떤 검찰 또는 경찰 조사라고 할 때는요. 글쎄요. 그것도 아마 자문을 거칠 수 있어요. 굉장히 깔끔한 복장에 정장 차림이거나 단정한 옷을 입고 가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 입장을 내고. 때로는 어떤 준비된 종이를 끌어서 읽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많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차림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이것도 좀 뒷말이 있던데요. 아주 이례적이었죠. 지금 모자 야구 모자 같은 걸 쓰고 점퍼 복장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레임을 잡는 거거든요. 이미지의 어떤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건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정식 인사할 복장이 맞아 라는 느낌을 주었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연예인들과의 다른 상황이 있다면 사실 이런 몫을 하는 게 매니지먼트거든요. 매니지먼트가 이런 거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어떤 홍보 입장에서도. 이게 사실 위기관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의 몫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매니지먼트 대표와 부부장이 함께 조사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조언하고 누군가의 어떤 정확한 어떤 지시를 내리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시를 변호인 측이 했겠죠. 변호인 측이 그날도 얘기했지만 경찰처 공보 규칙을 말하면서 만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규칙일 뿐이고 대중을 상대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연예인의 입장이다 보니까 좀 다른 부분이 이제까지 있었고 저희가 이제까지 거쳐왔던 통상의 룰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어긋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신성 변호사? 네. 상상할 수가 있나요? 조사 받자마자 바로 나가려고 합니다. 경찰서라는 공간이 너무나 무시무시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도 밖에 있는 취재진이 더 거부감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조사에 앞서서 사실은 조사 기조라든가 이런 것도 정해졌어야 되지만 통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언롱에 대한 대응 방향도 정해놓고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해지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좀 비정상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어제부터 얘기가 나왔죠. 이 메모리 카드 얘기가 있는데요. 화면 좀 보시죠. 이것도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상황인데 김호중 씨가 사고 전후에 탑승한 차량이 모두 3대예요. 3대. 그런데 메모리 카드가 다 없답니다 지금. 일단 사고가 난 사고를 낸 이 차량에는 이걸 뭐 빼갔네 어쩌네 그런데 지금 소속사 본부장이 본인이 삼켰다고 그래요.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요 지금? 그게 삼켜지는 겁니까? 삼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고 후 호텔로 이동할 때는 회사명이 승합차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본인 수요의 검은색 승용차 탔는데 다 칩이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 소속사 측의 설명은 하나는 삼켰고 사고 난 차량은 삼켰고 나머지 2대는 애초에 메모리 카드가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안 이동 변호사님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아마도 저 매니저의 내가 삼켰다라는 발언은 실제로 삼켜서 저렇게 발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경찰이 계속 추궁하지 않았겠습니까? 에스디카드 어디 갔냐 계속 추궁했을 텐데 본인이 뭐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봤던 증거인멸의 전형적인 행위가 저는 삼키는 것들이다 보니 뭐 궁여지책으로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버렸다거나 아니 잊어버렸다도 아니고 삼켰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미리 좀 방어로서 전략을 세우게 되면 저런 진술까지는 나오지 않거든요. 본인이 실제 만약에 정말로 실제로 삼켰다 하더라도 저런 진술까지 함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경찰이 저 조사 이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지 않습니다. 저런 진술을 하고 있는데 대놓고 나 뭐 증거인멸 아주 교도로 정말 삼켜서 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대놓고 했다는 소리잖아요 이거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영장 신청을 검토하지 않을 경찰은 없죠. 지금 그리고 나머지 두 차량에 대해서는 원래 메모리카드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 그런데 앞서서 지금 김호중 씨나 김호중 씨 측에서 나왔던 어떤 모습을 보면 이것도 쉽사리 믿을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까지 쭉 일관되게 진술해왔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짓으로 포장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후문에 따르면 연예인들의 개인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유출 우려도 있고 또 뭐 기밀이 워낙에 많다. 녹음이 많다 보니까 뭐 블랙박스 SD카드를 뭐 삽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금 변소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저 진술 자체가 납득이 잘 안 되죠. 신빙하기가 너무 어렵죠. 저걸 메모리카드를 사실 찾아야 경찰도 음주 등등에 대한 입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단은 수사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정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이게 뭐 지금 수사 초기 단계다라고 하면은 메모리카드의 향방을 찾는 데 사실 집중이 돼야 되겠지만 저 손톱만한 메모리카드 사실 이제 와서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이제 메모리카드에 이제 주안점을 줄 것이 아니라 이제 뭐 같이 동속했던 지인들의 진술이라든가 아니면 cctv 이런 것들을 찾는 데 좀 수사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김호중 씨가 유명 연예인 가수잖아요. 팬. 팬덤이 있습니다. 팬덤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팬들의 반응이 좀 갈리는 걸까요. 일단 왼쪽에 있는 쪽은요. 이게 어떤 팬들이 쓴 어떤 게시판 이런 데 글을 보면은 김호중과 소속사 엄하게 처벌 바랍니다. 뭐 대단하다고 봐줍니까. 그러면서 연예계 퇴출 청원 이런 거에 이런 몫을 내고 있고 찬성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 kbs 시청자 청원 그러니까 김호중 씨에 대해서 그런 글들을 많이 올리는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올라오는 내용들이고요. 팬들이 오는 걸 일단 보여지고요. 반대쪽에 계신 팬들은요. 최근에 내일 모레 열리는 콘서트 뭐 자석이 한 2만 석대인데 취소표가 좀 6천 표 나왔다가 다시 줄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대요. 팬들 중에서 콘서트 취소표 추가 예매했다. 이거 뭐예요. 사주면서 다시 예매하면서 지지를 한다. 이런 뜻일까요. 그리고요. 김호중 씨 팬카페가 있는데 비공개로 전해됐답니다. 이런 약간 좀 상반된 반응인데요. 그리고요. 다음 좀 보겠습니다. 지금 공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23, 24일 서울 콘서트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요. 지금 방금 나온 소식인데 이 콘서트를 끝으로 일단 활동은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나 봅니다. 일단 박혜민 변호가. 팬들의 반응이 조금 갈라져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연예인의 본인의 연예인이 어떤 사고를 썼을 때 전형적으로 갈라지는 경우인데요. 사실 이제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진짜로 김호중 씨를 위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좀 간단하게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여론을 척지면서까지 김호중 씨를 감싸는 게 과연 맞는 행위인지. 아니면 어떤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죗값을 인정하고 죗값을 받고 다음 후회를 도모한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따끔하게 어떤 조치가 맺어져야지. 과연 이게 되게 간단하군요. 아이들한테 적용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이 사람을 위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면 아마 본인들도 답을 알 거예요. 하지만 뭐 어쨌건 각자의 선택이니까요. 그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내일 모레 이틀간 잡힌 콘서트를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동안 뒷말이 많고 여러 가지 놀라운 비판이 있었는데 이걸 끝으로 활동 중단하겠다. 그런데 확실히 여론을 의식한 거겠죠. 그런데 이것도 전형적인 말장난인 게 이걸 끝으로 활동 중단이라니요. 이제까지 전형적으로 금전전을 벌어진 사건이 일어나면 자숙을 하면서 바로 곧바로. 통상적으로 곧바로 활동을 중단했죠. 그런데 활동을 중단하지만 죄인이지만 여기까지는 하겠다잖아요. 이거 굉장히 말장난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금전적인 게 아니다. 난 노괴런티로 출연하고 어떤 상황적인. 그러니까 취소 수술을 다 부담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결국에는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금전적인 문제가 결부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 두 가지 건 또 다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한 게. 정말로 자신이 잘못해서 이 피해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위약금이더라도 그 피해에 대해서 보장을 하면 됩니다. 금전적인 보장을 하면 돼요.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온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어쩌면 국제망신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어떤 상황 이런 범죄를 저지렀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에 나선다. 이것 역시 해외에서 봤을 때 어떤 굉장히 국제망신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한국의 연예인들을 해외에서 높게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윤리적인 올고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전형적으로 위반하는 거고. 김호중은 특혜인 거, 김호중은 다르다라는 게 돼버리면. 저는 오히려 이게 이제까지 K콘텐츠, K연예인의 위상, K스타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팬들의 반응도 갈리고 있고. 또 취소표까지 사주면서 약간 뭔가 두둔지지 이렇게 하는 모습도 나타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명확한 혐의들이 있고 조금 추정되는 혐의도 있는데. 그중에 명확한 혐의가 운전자 바꿔치기 분명히 발생했거든요. 그런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안지성 전호사는 이거 좀 봐주세요. 최근 1년간 이게 한 언론 보도 통해서 나온 건데. 최근 1년간 운전자 바꿔치기 관련된 사례를 판례, 판결문을 분석해 본 건데. 31건 정도가 이게 재판까지 가서 나오는데 15건이 집행유예를 받았대요. 절반이 집행유예. 그래서 이거 아니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이거는 운전자들 이거를 알아서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 아니야. 이게 굉장한 천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집행유예 판결이 48% 이른다는 것은 좀 안타깝긴 합니다. 다만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전자 바꿔치기 이른바 지금 운전자 바꿔치기라고 하는 것은 범인 도피 교사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해당 혐의로 가지고 사실은 무조건 실형을 선고한다고 한다면 좀 가혹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전자 바꿔치기의 대부분 경위 자체를 살펴보면 어떤 계획적이고 그런 의도적인 범행보다는 사실 경찰 단속에 걸렸을 때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단속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우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서 지금 형이 저렇게 나오는 것인데 사실 지금 제가 하나 좀 염려하는 것은 김호중 케이스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지금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런 걸 몰랐던 국민도? 그렇죠. 아, 저런 방법도 있구나. 예전에 마약 사건 같은 경우도 탈색이다, 염색이다 이런 것들을 몰랐지만 지금은 다 알지 않습니까?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로 지금 잘못된 신호를 줄까 봐 검찰이나 정부에서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잘못하면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거나 걸리면 그냥 도망가고 현장에서만 걸리지 않으면 장땡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런 법들은 이번에 대검찰청에서 법무부에 좀 특별하게 법 제안들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그런 입법을 통해서도 좀 해결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고였는데요. 이게 지금 그 이후에 사건으로 가는 것 같아요. 사건으로. 사고가 사건으로 바뀌어서. 피부가 사건으로 바뀌어서. 사건으로. 그래서 외에 외에는 이 볼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